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 입니다 트럼프의 전기차 정책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7월 21일 미시간 뉴스에서 트럼프는 나는 일론 머스크를 사랑한다 3년 전 tv를 보다가 로켓이 착륙하는 모습을 보았다 날개도 없고 아무도 없었는데 그것은 바다 한가운데 바지선에 착륙을 했다 나는 전에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으며 정부에서 했다라면 이것은 향후 50년 100년 동안은 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일론 머스크의 능력을 칭찬했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전기차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영상을 보면 나는 전기 자동차를 사랑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다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전기차 침투율 10% 20% 100% 다 좋다 it's ok 100% electric car 이렇게 100% 전기차도 괜찮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일론 머스크의 칭찬으로 바로 넘어갔는데요 다음 연설에서는 전기차가 괜찮은 이유를 추가로 설명했으면 합니다 저는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트럼프의 전기차가 좋아 하는 언급은 6월 7일 연설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이때는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 지원이 필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나는 전기 자동차의 열렬한 팬이라고 했지만 약간 오조가 결국 내연차를 두둔하는 내연차 차별을 두면 안된다는 부연 설명을 넣었습니다 7월에는 뺐죠 6월보다 7월에서 좀 더 전기차 관련 내용의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7월 19일 연설에서 트럼프가 다른 오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를 폐기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죠 사실 여기 내용도 전기차법안 폐지 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전기차를 반대한다기보다 바이든의 정책을 반대하고 폐기한다는 의미가 더 높습니다 바이든은 2030년까지 모든 신차 판매의 50%를 전기차로 만든다는 이 의도를 반대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거기에 더해서 전기차 보조금도 폐지하는데 찬성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향후 트럼프가 ev 보존금까지 없애버리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의 최종 목표는 보조금 폐지가 아닙니다 현재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정치적으로 양쪽에서는 원하는 문구만을 보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7월 20일 특이한 그림을 올렸는데요 make american great again 마가죠 정확한 설명은 없지만 양쪽의 극한은 다 미국이 잘 되기 원한다는 것인가 중간은 울고 있죠 또 다른 부연 그림이 있는데 그것은 생락하고 트럼프는 6월 이전에는 공화당 세력의 결집이 필요하죠 필요했을 것이고 그 이후 총격 사건과 일론 머스크의 지지를 얻은 이후에는 전기차에 대한 입장 변화가 필요합니다 테슬라는 미국 전기차 1위 기업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전기차 반대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지지는 앞뒤가 맞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전에 EV는 정치적이라는 영상을 올렸죠 EV 구매는 미국의 투표 행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이든은 2020년 투표 점유율이 10% 올라갈 때마다 전기차 침투율은 대략 50%도 높아졌다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현재 24년 트럼프 투표율이 높아지면 이전 관점으로 보면 EV 침투율이 낮아져야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전기차 침투율이 낮아지면 트럼프 선거에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상하원 선거도 포함되어 있어 지역별로 다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실 트럼프가 전기차가 중요한 것보다 대통령이 되어서 꼭 할 일이 따로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상하원 선거도 이겨야 하기 때문이죠 EV가 정치적이란 것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는데 트럼프가 이것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아니면 향후 전기차에게 좀 더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가능한 테슬라에게 유리하게 하겠죠 특히 공화당 지지 세력은 자동차 가격에 민감하다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크 저커버그는 태세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 인물은 GM의 메리 베라 CEO로 보이는데요 향후 GM과 트럼프와의 관계에서 전기차에 대한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는지도 중요한 관점이 될 걸로 봅니다 그 다음 단계가 트럼프는 전기차 반대 타겟을 중국 전기차로 전환하고 결국 중국 타도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는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전략도 6월 8일 CATL 배터리 수익금지 조치 같은 걸로 공화당의 방향을 보여줬죠 이런 전기차 방향도 공화당 내부에서 가이드를 주는 것입니다 악법은 공화당 지지 세력은 자동차 가격에 민감하다고 했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24년 25년 매력적인 저렴한 신형 전기차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시간이 급한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 테슬라는 약간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이 정도 되었고 전기차 외에 FSD 자율주행 로보 택시로 이익을 높이려고 하는 방향을 세우고 있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테슬라와 동일한 전략을 가져가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국 전기차와의 경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전기차를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마가에서 여기 하단에 보면 트럼프의 전기차 정책 발표에 대해 논평할 건가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 지지자들이 트럼프 지지자들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민주당 지지자일 확률이 높고 그보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전기차 반대 발언은 테슬라 지지자들에게는 의문이 있다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트럼프를 일론 머스크가 지지하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도 일론 머스크가 지속적으로 단편적으로 설명은 하고 있는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도 즉답을 해결했습니다 it will be fine 괜찮을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어떻든 일론 머스크는 전략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트럼프와 협의해 보겠다라고 하면 더 좋은데 그 정도까지 정치적으로 다가가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봅니다 일론 머스크의 자신감은 여기 픽업트랙에서 현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드의 F-150 픽업트랙의 대명사죠 전동화를 사이버트럭보다 먼저 했고 출시도 했지만 사이버트럭이 나오자마자 전기 픽업트럭 판매량 1위에 등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1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 전체가 침체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런 정치적 흐름과 일론 머스크의 역할 등을 보면 향후 트럼프가 전기차를 적극 지원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 전기차를 망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